저는 저녁을 카레 스파게티 짜장밥 해먹었습니다 집에 있는 짬 처리를 다 했어요 음 아주 좋아 그래서 가자 저녁만 하루 있으면 다 황가질 것 같아서 싹 먹었어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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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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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거 어! 너 여깄다! 너! 찾았다 야! 나 왜 자리 옮겨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 산나무 해석 안되나? 정말 반갑다 금방진 놈 아 왜 번역기 일 안해? 오류창 계속 뜨네 아이씨 오늘 진짜 스토리 진행하면 안되는 날인가 본데? 생각합시다 그럼 쪼끔 어차피 얘는 그니까 그런 놈이에요 요거 뭐지? 지금까지 막 미니게임 해가지고 얻은 요 요 요 밤 밤 알맹이 갖다가 무기 칸을 늘린다던가 인벤 늘린다던가 방패 칸 늘린다던가 활 칸 늘린다던가 요렇게 할 수 있어요 일단 무기 세 개 달라네 밤 세 개 오케이 저거 뭐야 근데 새 그러게 이거 새 모임 이거 장식이야? 아니지 이거 장식인지 뭔지 보비인가? 잡을 수 있는 새인가? 아 잡을 수 있는 새구나 좋았어 열다섯 칸까지만 찍지야 무기 칸 열다섯 칸 활 칸도 좀 들려야지 방패 칸도 들리고 이번에는 다섯 개 달래요 오 이거 훅훅 줄겠는데? 하나 더! 됐습니다 한번 더 이번에는 여덟 개 달라네 알았어 아직 넉넉해 아직 여유 많습니다 어휴 이 중독되는데? 응 좋아 고마워 고마워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무기를 쌩자만 몇 개 버렸는지 어우 이번엔 열 개 달라고 그러겠지 열 두개네 왜 왜 왜 갑자기 네 개 갑자기 늘어나냐 아 네개나 늘어나 오 이번엔 못하겠는데요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공이다 이번엔 공은 한 번도 안 늘려서 한 개 달래 늘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늘려받아 자식 자 하나 받아라 활칸도 하나 활칸 세 개까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활칸 두 번 활칸 두 번 방패칸 두 번 뭐야 뭐야 또 딴 데로 이동하는 거야 또 또 이번엔 또 어디로 가게 뭐래요 이번엔 또 어 딴 데로 또 어 가게 바꾸나 본데 왜 코럭 숲으로 그래요 코럭 숲 코럭 숲 어 딴 데로 가는데 더 늘려야 되는데 딴 데로 간다고 하네요 이 녀석 일단 늘리고 와야지 저기다가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말 부르자 요 근처 맵을 한번 볼게요 아 정말 너 진짜 키 겁나 크다 흐하하 안타져 됐다 아 얘 탈 때마다 멋있다 그죠? 아이 멋있어 멋있다 에이 앱달크지 뭐야 뭐지 지금 사고 났는데 뭐야 이거 뭐랑 부딪친거야 방금 쇠랑 부딪친건가? 이상한 도토리가 나왔구요 아 너무 커 너 진짜 키좀 줄여봐 큰게 마냥 좋진 않습니다 안타져요 됐다 치킨 여러분도 맛있는 치킨 시켜서 드시면서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고기 덩어리 턱 어 예 화살이 따로 필요없구만 이거 이말은 몇회용인가 아 얘는 빅이라니까 이름이 빅 회용이 아닙니다 회용이 시리즈들은 이제 끝났어 나 이제 이말로 계속해서 넘나 멋지지 않은 파란새였구나 파란새 올라가자구 얘 여기다 버리고 갑니다 어 개꿀 자 무기칸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무기를 마구마구 먹을 수가 있게 됐으 아주 좋아 아 뭐야 이거 만렙상자인가 아이 사과 하나밖에 없는데 내거도 아까워 확 헛 힛 엉 엉 엉 에 철상자 아앗! 오케이 벽탄을 부수면은 이게 푹하고 날아간다? 날아가 그래가지고 못하겠어 사방팔방으로 저 내용물이 날아가서 함부로 못허뜨리겠어 그거 한방이긴 한데 푸쉬 저리가 이씨 흐흫 비큐 아! 이거 타고 올라가야되는데 올라올수있나 이거? 되네 전기보지 저기 뭘까요 가봅니다 왓! 으잉 팍! 미끼를 해부렀네 미끼를 아! 아 제발! 에이 안갈래 저기 아 맘에 안들어 쓰읍 저기 맘에 안들어요 전기만 찍찍거리고 아 이런 건방진농이 헤드샷 빡! 자 오우쒸 짱 귀찮아졌어 아이쒸 싹! 산방에 갑시다 어 쟤는 불 불 불 불 요술봉인데 잠깐만요 지금 할일이 생겼어 일단 무기를 사면발 화살로 바꿉니다 내가 아끼는 가lla 죽어라 어악하하하하 어어 빠져 불었네 얼합쇼? 어어 빠졌어 저거 어떻게 끄집어내냐 흫 이러면 안되지 이러면 안되지 이러면 안되지 으으으음음음음음음음음음 음.. 저거 어떻게 먹지? 늪에 빠졌는데 뭘..뭐로 저..저거 해야될거 같다 이거? 잡은 의미가 없지 않나요? 하지만! 이걸로 이렇게 떠올린다면? 이쪽이 아닌가봐? 떠올린다면? 퍼올린다면? 어디 떨어진거야? 어디야? 아 내 요술봉 어디갔어? 일단 어디있는지 봅시다 저건가? 저..저건가? 가보자 어..어 뭐야 아 여기 śniemi 어허허어 어... 저거 아닌거 같은데? 갑자... 아 난코스인데요 이거..저거 가지고싶었던건데 불 불 불 불 요술봉 뭐야 이거 문어 그거 같은데 문어 소잰데? 이거 안 퍼올려지는거 같애 큰일이야 큰일이여 지금 큰일났어 지금 흥흥흥흥흥흥흥흥 흫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헴 폭탄을 던져보자 폭탄 네 여기 생방 맞습니다 튀어나올수도 있어 개뿔이 씨 망했다 늪해빠졌어 무기가 어떻게 하지? 빨리 창의력 대장 나와라 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깊숙하게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 말도 안 된다 이거 터졌나 못 건져요 이거 억울합니다 진짜 여기 다음에 레드문 뜨면 여기 몹이 리젠될거에요 그때 다시 한번 찾아오기로 합시다 어디서 세이브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로드 못하겠구요 자석으로 아까 봤는데 자석에 안 붙어 똥같으니 포기합니다 하박자 시시교 원 투 쓰리 빰 빰 빰 오케이 음 아까 네모상자 갖다가 한번 끌어올려볼까 근데 어딨는지 저거 보이지가 않아서 망 망했으 자 그럼 좀 먹겠습니다 여기 머리 꼭대기에 정수리에 못 꽂혀있었다고요 올라가면 온다 따라라 따라라 자아 빠라바바 우와 뭐야 여기 오오 여기가 딱봐도 숲인데 그 코어 모시기로 시작했던 그 숲이 맞는거 같아요 딱봐도 자 카드충전 됐구요 갑시다 어디로 해골 맞박 위로 위로 갑시다 위로 으아 난 코스다 어 오오오오 하하하하 이야아 야 누가 봤어요 아 이거 이거 아주 기갈라는데 이거 언제 봤어 그레이트 대검이야 52짜리 이거 사실상 룩만 보면은 최곤데 사진각 포토각 셀카로우 여우 와아 찍어놨스 이 무슨 무슨 칼이래요 이름 왕가의 양손검이야 이야 멋있네 왕가의 양손검 내꺼다 이제부터 내꺼다 어 여기 코어 모시기숲 아닌데 코어 모시기숲 아니다 왓? 디귿자로 시작하는 숲이 아니야 디귿 디귿 거꾸로 그러면은 어디야 아까 여기라고 제보 받고 여기까지 온거거든요 여기도 쨉까나 숲이 있었네 여기 아님 여기 아니야 어 여기 아니야 틀렸어 땡이야 여기 맞다고요? 안 뜨는데? 확실해? 확실한거야? 여봐 여기 사리 사리 뭐시기 어 지도상에서 안 뜨나? 아까 거기가 맞아요 여기? 여기 근데 코어 모시기가 안 써있는데 흐헤헤 뭐야 지도상에 표시가 안 돼 이름이? 으흠 일단 그 그 무 배추도사한테 다시 찾아갑니다 핫고 어디쯤이었더라 한 요쯤에 마구깐 있는데 어 저기 저기 아야 휴 치 치 치 치 로리의 숲 아 다른 분 방송하는 분 봤어요 그래요 일단 한번 걔한테 물어보러 갑니다 지금까지 봤던 대검중에서 이게 제일 간지라는데? 음 가보시면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흐헤헤헤헤 가보시면 이유를 알게 될 거 같아요 그래요? 좋아 응 가보시면 이유를 알게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말 타고 갈 거야 다시 여기 탑 찍고 왔는데 그 무가 없어졌을까? 뭐야 응 또 자리 옮겼어 얘 여기 있었는데 사라졌다 자식 왜 이렇게 옮겨다니는 거야 장사할 거야 안 할 거야 자 자 이제 빅마를 다시 데려옵니다 빅말 어떤 하든지 까먹었어요 또 음 음 아 대검이 아니라 활이 찍혔다고요? 아 맞아 아까 궁궁궁궁봤는데 맞아맞아 아이 칼을 어떻게 하지 칼을 내려놓자 예쁘게 포토 하려면은 내려놔야돼 이렇게 얌전히 내려놓은 다음에 음 내가 좀 많이 쓰는거 빙창도 내려놓고요 번개창도 내려놓고요 번개창도 내려놓고요 얼음 내검도 내려놓고요 왠지 이거 갑자기 날아갈 것 같아서 세이브를 잠시 하구요 흐흐흐 조심해 활등록이 됐대 예쁘다 겁나 예쁘다 그리고 불빴다 불빴다도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내려놓고요 됐습니다 이제 사진찍자 하나 두개씩 와하하하 와우 무기좋은거 참 많네 나이스 왠지 변태들 중 변태들 중에는 이렇게 땅바닥에 내려놓는게 아니라 진짜 어디 고급진 무슨 촬영장소에 가서 하나씩 내려놓고 한장 한장 소중히 그렇게 찍을 것 같애 어? 아저씨 안 비켜요? 아아! 그 외발국아 비켜요 아저씨 아저씨 포토 되게 쳐다보네 배경이 좀 꼬지네요 사진찍는것도 이게 예술가에 혼을 혼을 담아서 찍어야 된다니까 난 그런거 신경 안써 자 이걸 바꾸시고 안 신경써 이게 낫다 이게 이렇게 찍었는데 빠라람 음 아이 좀 가세요 나 사진찍은중이야 이렇게 가까이 됐어 전 필요한건만 찍습니다 필요한건만 어 그림자 음 나 빛이 좀 약한데 암 알게 뭐야 자 이무기들이 정말 꿀좀 꿀이어서 요렇게 한번 찍어두겠습니다 나중에 좌표 찍고 가기에 됐어요 아 으흑 으흑 됐다 가자구 요 친밀도 안올리시나요 드론님 아 맞어 얘 나랑 별로 안친하지 아직 어사 어사거든요 자 사과줍니다 이걸로 좀 퉁좀 치시지 빨리 이걸로 좀 퉁좀 치시지 너무 완벽하다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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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빨리 뭐 그냥 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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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프 찍으셨나 스티프 아직 안찍였어 으흑 으흑 됐다 여기다가 하나 요렇게 중앙에다 딱 찍어놓을게요 칼 으흑 으흑 수한 아니이 가자 reop 멜돼지 바베큐 좋아 잠깐 버숏 버숏버숏 음음음음음음 음 음 이거 좋아 이거 이거 음 베리 굿 자 좋아요 요리 나중에 하실거죠? 음 아직도 요리 좀 남아가지고 요리를 하려면 내가 먹어야 되는데 요리를 위해서 여우리를 어거지를 먹어야되나? 요리하고싶다 한번 쌈박질 해볼까? 무기칸이 많으니까 쌈박질해도 되네 이거 부러지겠네 아 아깝다 이야 이거 비싼거야 짜식들 겁나 비싼거 비싼거 뭐야 어어 맵맵 퐁 되게 아프네 요리좀 먹자 빨리 빨리 먹어 없애야지 이거 너무많이 올라 낭비야 낭비 왜이렇게 비싼 요리를 많이 만들어 놓은거야 닌자세트로 갈아입자 그래 그거 좋은 아이디아 이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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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맵 이녀석 어이 짱 아 왜이렇게 아파 어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친구네요 음 음 음 바보같은 놈 바보놈 바보녀석 바보 바보야 바보 슛 이날씨에 병 번개만큼 죽다니 말이 돼? 어이 어이쒸 나도 골로 갈 수 있겠다 조심해야지 어 너무 무섭다구요 으 넘넘 무서워 넘넘 오우 오우 아 음 오 쇼 좋아요 올라갑시다 철제 무기 들어주세요 싫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싫어 왜 싫어 안된다구 안된단 말이야 방금 지금 통닭됐던 놈 꼴 나고싶나 노 얘한테 물이 붙는구나 신기해 대박사건 이거 은신으로 갑니다 천천히 스무스하게 캬아 반딧불로 다 주워야지 에이 님들 그거 함 이거 불법 업 됩니다 잘 보세요 어제 배운 건데 기둥찹니다 이거 이야아아아아악 와아아악 빠악 아 안되네 이거 어떻게 하더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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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벙개 벙개 아 나 벙개뽕이 없어 왜 야 여깄네 응 이거봐 이거봐 동동 떠오르지 어 뉴 물고기 오케이 내 손으로 잡는게 더 좀 왜 안잡혀 얘 버그다 말도안돼 자 이제 뻘집 그만하시지 뻘집 그만하고 좀 가지 괜찮아 여긴 법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너무 맘에 드는 세계관이야 법 같은거 개나 좀 필요없다 불법 조업 아 좋다 이거야 얘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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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끔 도와주고 비켜 쪼끔 도와주고 그냥 갑니다 야 근데 나 지금 어디로 가는거니 야 어디가 완전히 거꾸로잖아 오 지저스 스무스하게 길 따라갑니다 오 어 сво 또 있어 또 있어 무시합니다 필요없어요 어마 무시한 스피드로 레이저를 피하기만 하면 되네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라치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예쓰 웨올 자 울었스 완큐해 다음 원 어 실패가 없었어 완벽해 이거 키좀 낮춰줘 가자 장족의 발전입니다 그러게요 아우 잘하네 어허허허 뻔짓하네 어 솔직히 내가 할 줄 몰랐어 대박 사건이야 여기 뭐 나무가 다 말랐네 어 꾸지꾸지하네요 얜 안될거 같애 무시합니다 세이브라던지 얜 안돼 난 두번 연속은 안돼 딱 여기서 끝내는게 제일 좋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아 어 근데 이쪽 아니야 또 뒤로 가야돼 아이 지나쳐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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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어 어허허허 어어허허허 어어 우 오른쪽으로 깎아 그렇지 낼 따트겨 왼쪽으로 깎아 그렇지 네네 속이 감히 니녀석이 감히 피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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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됐어요 어 여기까지 쫓아다니 대단한 놈 아 뭐야 이거 아 이 짜증나는 놈 가 좀 여기 근데 올라가는 그게 아니네 뭔가 인공적인데 여긴 와 대빵 인공적입니다 못 올라가지 않아 아 아 아 못 올라가 미끄럼 혼자 뻘지만 할 뿐이야 이건 콩콩이 하지만 난 올라간다 여기가 보스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로 발로 뛰어서 바로 보스게임은 된다고 들었는데 아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냥 구경만 나 여기 그냥 탑인줄 알았어 오 저렇게 생겼구만 오 아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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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더러워서 안 올라가 아이 필요없어 근데 솔직히 한번만 드시더래 올라가실 것 같은데 헬기다 아 아 숨어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들킬거야 이거 모서리를 타고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모서리 느낌이 딱같이 모서리지 이거 이거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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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어 모서리다 답은 모서리 야 이거 어떻게 등산하냐 이거 이 쿠키 어떻게 올라가 하하 으응 으응 으헤헤 응 해m 어떻게idas 올라가지요 이걸 흐어 안돼 에 Следzh 에PE 으헤헤헤헤헤헤헠 어 이거 좌우좌우좌우 아 좌우스텝 잘바보면 이거는 아니? 자연스럽게 일로 간다 샘이만 도와주세요 여기 구석에 껴 여기 뭐있지? 아 궁금해 죽겠네 어 좋아 간다 간다 간혹 목을 뽑으러 갑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서 무섭다 올라간다 이 자식 목 치러 갑니다 금방진 좀만 더 아 난감해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으악 으악 쫙 미끄러질 것 같애 왜 점점 내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새님이 필요하다 새님 새새새새새새 아예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돼 으흐흑 아 못 올라가겠는데요 이거 자 이 개펴 닥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망했어 자 그냥 등산이요 어 딱 봐도 높아 보이죠? 대빵 높아 보이죠? 음 뛰어 오르는 건 여기 배터리가 지금 다 되가지고 아직 안돼 배터리가 다 됐어요 읏 읏 읏 이렇게 똑같으니 일단 지형을 봐라 저 반대쪽으로 가는게 제 모습입니다 꽤 왔는데 꽤 왔는데 그래 여기까지 왔었어 저 여기까지 쿨타임 동안 기다리면 되는데 사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긴 있어 아 손에 땀나 음식 먹고 가도 안되겠는데요? 머지 않았다 고지가 머지 않았어 좀만 더 가면 된다 등산의 끝이다 아 비가 오고 난리 절망적인데? 더 미끌미끌해졌습니다 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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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좀 다른 쉬운 루트가 있음에 틀림없어 오하하하하하 큰일이야 아 비가가자 안되겠어 아 지금 때려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 비그쳤다 이건 하늘이 도왔다 고마워요 하늘님 아 근데 난 점점 추락하고 있네 큰일이네 어휴 하하핳헿헿헿헿헿헿횠 흐으아아악 올라갈라까 올라갈거야 올라갈거야 됐다 저장 한번 할까 네 아 진짜 새님 한 번 차면은 세 번 쓸 수 있어가지고 이거 저거 단박에 올라갈 수 있어요 왔어 아 달려도 안되네 에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 달리기 그래 달리기를 왜 깜빡하고 있었지? 달리기! 슈퍼덴치! 오 좋아 됐다 하하하하하하 거의 다 왔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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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자자자자자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봐 갈 수 있어! 왜 못 가!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 못 가는 거야 올라가면 돼 올라가면 돼 올라가기만 하면 될 일 다 필요 없어 지금 이제 4분의 3지점 정도 돌파한 것 같아요 여기 가파르다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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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엥 엥 엥 안돼 안돼 안된다고 어 왔다 거의 다왔다 어 뭐야 오 오 노플라블럼 정상이다 여기서 바로 직진하면 되는데 어 난 준비 안 됐는데 아 싫은데 어 이런식이구만 음 포토각 포토각 셀카 찍자 셀카각 자 이거 이제 내가 얼마 안가서 이거 부숴버릴거임 응 딱 한번 남겨주자 응 딱 됐음 형 세이브 한번 하고 가볼까 그래도 흐흐흐흐헤 궁금하다 여기까지 앉는대 아 궁금해 어 궁금한데 아 궁금해 니가 그렇게 해 새? 지금 보스 정에서 쳐 들어갑니다 일로와 넌 죽었어 이씨 보스 얼굴 한 번 보고 갈까? 맵이 달라졌어 맵이 달라졌어 저기 꼭대기 찍고 오겠습니다 이벤트 발생하고 난리야